자, 이제 큰 날을 보여줄 거야. 큰 날 어디였어? 큰 날. 큰 날한테 가봐. 큰 날한테 가봐. 봐봐야지. 언니 제롱아 우리 제롱 예쁜 것 봐 제롱아 아니 진짜 예쁘기 때문에 나가야겠다 다인소년 사 샀어요 둘이 그래서 6천 원 여자애들 키우는 재미가 이거네 제롱아 제롱이 너무 예뻐 제롱 큰나 보여주세요 제롱이 너무 예뻐 제롱이 뭐예요 이게 컨셉이 뭐죠? 유치원생? 병아리 병아리 유치원 초록반인가요? 제롱아 얘가 너무 프로가 돼서 카메라 앞에만 있는다 나한테 얼굴을 안 보여준다 제롱이 제롱 큰나 잡아 제롱 손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 예쁜 것 봐 제롱 무슨 개구리 모자 개구리 모자 같아 개구리 모자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안 되겠다 납치당해 납치당해 큰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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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마트 앞에 강아지 걸어놓잖아 그리고 마트 보자 이렇게 입히고 마트 보내지 마 마트 걸어지마 백보 훔쳐가 큰일나 그래서 원래 애 키울 때 너무 꾸미지 말래잖아 너무 예쁘면 안 돼 적당히 예뻐야지 너 집에서만 이러고 다녀 밖에 이러고 나가지 마 혼나 소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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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얘 근데 지금 뭘 달라고 계속 까는 것 같은 느낌 얘가 이제 뭐 하나 입고 뭐 하나 하면 뭐 하나 줘야 돼 파블로크의 개처럼 그냥 딱 아 옷 입으면 좀만 있으면 간식 주겠네 이거야 그냥 그래서 가만히 있자 간식 하나 줘 껌 하나 줘 자룡아 껌 줄까? 껌 줄까? 자룡아 앉아 앉아 기다리세요 얘봐라 얘는 또 이게 기다릴 때 기다려 뭐? 뭐? 껌 든 사람이 많아야 돼 오 소라기가 밥을 먹는다 소라기가 밥을 먹는다 아니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 아 그러게 기술 좋다 6천 원이야 2개 해서 괜찮네 근데 나는 생각보다 비싸다라고 나 또 다이소에서 샀다만 3천 원? 아니 한 개 한 개 3천 원씩 아 아니야 모자 1500원 옷 옷 그래 옷 3000원 해서 4500원 다이소 요새 물가 장난 아니네 제롱이 오른쪽 얼굴 예뻐 아 왼쪽 얼굴 왼쪽 얼굴 제롱 예뻐 다리가 너무 짧아 제롱아 너무 예쁘다 제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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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애틀 가는데 이거 제롱이 친구 제롱이 친구래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어 1호죠 제롱 친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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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 그리고 이번엔 거기 워싱턴 대학교 거기는 허스키가 마스코트래 그래서 제롱이 워싱턴 대학교 가는겨 갈아입혀야겠죠 아무래도 선물을 사와서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 오 제롱이 너무 예쁘데 허스키야 야 이게 색깔이 곱다 봐봐 고급지네 제롱아 너 너무 예쁘다 너는 진짜 옷을 다 소화한다 큰일났다 야 어머 헉 미식집고 해야될 것 같아 이 뒤판이 예뻐 뒤판이 헉 한 개 더 있어요 그리고 한 개 더? 이번에 방콕 출장 가가지고 우와 우와 오직다 오리엔탈스럽다잉 제롱아 아니 방콕? 방콕? 방콕이라고? 아니 소화 못하는 게 없네 동서양을 아우르네 지금 어 어? 저기 미주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 손에 간식 있는 거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제롱이 진짜 옷 소화 잘한다 그치? 제롱이 옷 사주기가 참 사이즈만 맞으면 편해 제롱이 옷 사주로 당기는 거야? 가면 항상 예견차 붙을 거야 약간 약간 노숙해지지 않았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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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니 뒤태가 확 늙었어 이거 입었을 때 뒤태 장난 아니었잖아 근데 제롱아 뒷모습 좀 보여줘봐 돌아봐 뒷모습이 갑자기 아저씨야 그랬어 그랬어 아잇 제롱이 봐봐 너무 귀엽지 귀엽네 아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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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